오늘 5.1일 동안 함께했고요 시즌 2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상속점 2.53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수빈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또 멋진 이끌었기 때문에 족수빈 선수인데요 시즌 2승을 축하드리면서 홈에서 첫 승했습니다 기분 어떠십니까? 기분은 너무 좋고요 저는 수빈 선수의 경우를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수빈 선수의 경우를 잘 맞고 함께하는데요 우리 나성권 선수가 어떻게 라이브 캐치하고 홈에서 보산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? 성원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하하하하하 네 나성원 선수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팬들이 우리 많이 응원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립니다 정승인 선수가 거침없이 하면 팀원들이 하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! 정승인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승인 선수 네 승원 선수였습니다 최악이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인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인 선수 네 정승인 선수 정승인 선수 제발 어른 pract은 설명